한 번 더 해요, 한 번 더, 한 번 더. 아니, 게임을 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잘못해 보면... 아니, 영지 씨. 어제부터 영지 씨가 찍는 게 뭐냐고. 여기 와서. 잠깐만. 영석이 형, 영석이 형, 영석이 형. 한 줄만 더, 한 줄만 더. 아, 그럼 지금도 3갑이 있어요. 어? 아, 우리도 그냥... 야, 영지야 큰일 내서 빡빡이 된다. 야, 잠깐만. 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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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. 우리가 100바트 내면 300바트로 돌려줄게요. 어, 300바트로 돌려주신다고요. 이거 도망 아니에요. 왜냐면 사실은 오락실이라는 게 인서트 포인이거든요. 돈을 넣어요, 원래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맨날 우리한테 와서 깨어내 놓으라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들어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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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야지. 알았어, 알았어. 지금 두 개야? 영석이 형, 감사합니다. 창갑이 돼, 창갑이 돼. 100바트. 자, 우리 지락실 세 번 외칩시다. 하나, 둘, 셋. 지락실, 지락실, 찬학실! 아, 편지 형기 너무 어려워. 그래서 진정해. 지금 창갑이 됐기 때문에 이거 부르고, 성공. 오케, 오케. 왕복이죠, 왕복. 일단 대결자입니다. 자, 갈게요. 주택? 청약. 승리가 아이 지원 승리가 된다 대안을 더 삼기게 짤을 만들어 알레 스쿼 정답 오토 바이 정답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오토바이 어디 보니? 딴 데 봐야 돼 약간 아래봐 심지어 위에 보지 말고 아래봐 이거 좀 올려줘라 모자 좀 트라우마 정답 다이 어트 정답 야 얘들아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딴 데 봐 딴 데 봐 속도 위반 주세요 주세요 300 300 300 김빈 어머니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수미 수마우 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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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을 테니깐 저기 갈때까지 quiet つ의 그냥 천천히 살살 오케이, 콜 태국 사람들의 삶을 느끼면서 고마워, 영석이 형 영석이 형 고맙습니다 조용히 있을게요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 나 피디님이 우리한테 했던 말 중에 아 좀 유튜브 좀 봐 핸드폰 좀 해 Lat 너무 근데 난 그것도 처음 본 게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도 가지고. 아니 촬영 중에 어떤 PD가 연예인한테 유튜브 좀 봐라고 하냐? 조용히 좀 봐라고. 아니 한국 출식 같은 거 안 공부해요. 알아요. 나중에 다 봐, 나중에. 영석이 형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. 야, 콘텐츠 좀 쉬어! 내 콘텐츠의 노예야! 야, 콧노! 영석이 형이 조용히 하러 가는 기념으로. 조용히 해 볼게요. 우리 거 하지 말랬다, 내 치커틱이. 내 손을 빨아내리고 있어!